네 안녕하세요. 자 9급 지방직 행정법 총론 해설가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가직 행정법 총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국가직에서 너무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출제 방향을 제시를 해준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은 유형은 비슷한데 또 난이도는 좀 낮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시험을 다 치르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례라든가 좀 낯선 지문들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이제 기출 지문에서 출제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답 지문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씩 좀 낯선 게 한두 개씩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출문제 선에서 커버가 가능했고 뭐 이제 18번 19번 뭐 20번 뒤쪽에 역시 이제 좀 사례형 문제 국가직하고 좀 비교하자면 국가직은 사례형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사례형이 한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이게 이제 한 세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옳은 것 찾는 지문 있죠. 옳은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은 이게 한 열두 문제 정도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이런 식의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꼼꼼하게 집중해서 이제 지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야 되죠. 틀린 것 찾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효과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이제 근데 어찌됐건 이런 유형이 이제 보통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존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순수한 법조문제가 이제 별로 없어요. 최신 판례도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기존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거의 다 출제됐다. 국가직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런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지방직에서도 이제 이런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은 거의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난이도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실수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이제 고득점이 가능한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여전히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경험이 아직 없고 이제 공부량이 이제 좀 아직 못 미치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전 경험이 이제 한 번이나 이제 두 번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합격권에 이제 도달한 분들에게는 거의 뭐 이제 하나 차이 안팎에서 이제 거의 변별력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득점 하셨을 것이고 누가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다른 과목에 이제 또 영향도 있겠지만 행정법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이제 점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A책형이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치조례에 대한 이제 법률에 의하면 반대국적으로 법률에 의하면 할 필요가 없으면 포괄적인 것도 족하다. 자 이제 조례에 대해서 이제 또 정관, 자치법규인 정관에 대해서 포괄의 임도 허용되는 거.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이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자 이게 이제 튼 거죠. 올해도 이제 국가직에도 나왔는데 올해 국가직은 이제 총리령 형식. 어 그래서 이제 이 제재적 처분 기준. 그래서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이제 행정규칙에 대한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령 형식이면 법규명령인데 부령 형식, 총리령 형식이면 이건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2번이 이제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시가 법령 숙권에 의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상황을 적어가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보도하지 않는 한 그 근거본명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서 효력을 가닌다. 이렇게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이제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게 이제 대통령령 형식이면 법규명령인데 총리령 불행형 형식이면 행정규칙이다. 그게 이제 3번하고 이제 비교해서 뭐 지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시행령은 자 무효이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처벌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면서 이제 명시적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하면 이거는 이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부관에 대한 아주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자 1번 행정청의 부관부담이 무효인 경우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업상 법률에게도 무효다. 자 그럼 부담이 무효라고 해서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업상 법률에게도 무효예요. 별개죠 별개. 부담의 이행으로 이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무효라고 해서 이 사업상 계약도 당연 무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무효라도 이것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또 부담에 어떤 하자가 있는데 불가정에 발생해서 취소하유가 있는데 불가정에 발생했다. 취소할 수 없게 됐을 때 부담의 이행으로 체결된 사업상 계약도 취소할 수 없느냐. 별개의 문제다. 굉장히 많이 추지했던 쟁점이죠. 그 다음에 2번 부관의 사업변경은 정전에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업부관 사업변경에 대한 거는 행정기본법에는 이제 법동사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 판례는 법미동사 이거 이제 같이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법률에 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 사정변경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외에도 그래서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상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미리 유보된 경우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틀린 거예요. 그 행정기본법은 세 가지 판례는 네 가지 이걸 같이 또 알아두시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처분과 실제국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부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자 실제국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부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사건이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해 주면서 순수한 것처럼 사법상 어떤 계약의 형식으로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제 부관을 붙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라는 거죠. 자 3번도 틀렸고 4번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옳은 직원이죠. 기간 독립쟁송 독립치소 안되죠. 부담만이 부관 중에서 부담만이 독립쟁송 독립치소가 가능합니다.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 독립치소 할 수 없다. 자 여기는 이제 뭐 대부분 수험생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쟁점이고요.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판례상 재량행위에 대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도 이제 다 기출됐던 수준이죠. 여객장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면허 강학상 특허 재량행위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역시 특허 재량행위 자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요게 이제 약간은 이제 뭐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또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이제 뭐 출산휴가 뭐 유직 육아 유직 그 육아휴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휴직사유 소멸이 됐다. 아기 키워줄 사람이 있다. 복직신청을 하면 복직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속이에요. 기속.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호가 강학상 특허 재량행위 자 디귿이 아까 이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이제 시험에 이제 기용리은 리을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거고 디귿번이 이제 기속행이라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에요. 정답은 그래서 이제 3번 기용리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채용계약 공법상 이제 계약 이건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의 자체로서 이유를 제시함을 다한 것이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 중에서 보통 더 많이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그냥 임용제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유제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부적합한 사유가 없고 정성적 평가 여러 가지 결과 그분이 이제 적합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유제시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이게 부적격 사유가 있다면 왜 있는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유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별도로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국가공무원상 이제 지계제처분에는 이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이 약간 뭐 의미가 여러분들은 애매 못했다고 치더라도 이건 늘 나오던 거 아닙니까? 지계제처분에는 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과수처분 시 납세구소에 법으로 규정한 과수처분 등에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수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 자 4번도 맞고 이제 정답은 3번 3번 지문을 보는 순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건 많이 출제된 그런 이제 쟁점이죠. 자 이제 5번 문제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며 격번 비리 원칙은 법칙과 윤리에서 당연히 파생될 헌법상 기본 원리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본법에 이제 명문의 규정도 있고 개별법에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법칙과 윤리에서 당연히 파생될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유적으로 다르게 체험하면 금지하는 것이므로 자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행정청에 대해서 자유성리를 갖게 된다. 자 위법은 아무리 대풀이 반복돼도 자유구소의 법리가 인정될 수 없죠. 이 자유구소의 법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그런 지문이죠. 그 다음에 대급번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모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자 여기도 뭐 너무너무 많이 출제했죠.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 임용했다면 그건 당연 무효라 이거죠. 자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과실로 과실로 이렇게 임용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뭐 25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칩니다. 이게 사실상 공무원이에요. 사실상 사실상 공무원 적방공무원호 재직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퇴직급여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무효다.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적용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번 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그랬죠.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낭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 승인해보죠. 그 부관은 부당계획은 요칙 위반되어 위법하다. 맞습니다. X, X O, O 기역번제 O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역리을이 되겠죠. 기역리을 니은 디귿이 틀린 거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건축관은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 허가를 할 때 건축조는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조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형식적 심사 또 2번 또 2번 시도경찰청장에 행단보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자 불특정 다순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 이것도 이제 처분이라는 거죠. 자 처분적인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이다. 맞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은 부과 구제상법상 부과하게 돼있어요. 20% 할증된 이건 기속행입니다. 4번 공유수면조명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위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자 여러분 강학상 특허 도로조명허가 아천조명허가 공유수면조명사용허가 특허죠. 특허 그래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건 허가인데 이게 이제 틀은 거죠. 설권적 처분 특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협호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맞습니다. 이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협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 인적사항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요. 자 이런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비공개대상정보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공개하게 되면 소신껏 발언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작년에는 학교폭력위원회 관련해서 나왔었죠. 학폭위 발언이라던가 이런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대상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이제 3번 질문도 뭐 기출문제 많이 나왔죠. 공공개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이 또는 이제 기본과 충돌되어 비공개사회에 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회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4번도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개한테 보유관리할 수란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공공개관에게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십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의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를 과자로써 그 처분은 위입하게 된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불고지 불고지 고지 의무 불고지 오고지 효과는 거기에 따른 효력만 발생하는 거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정처분이 하자 있는 행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1번이 그래서 이제 정답이고 2번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구성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에 고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맞죠?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고의과실 불법행위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령으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지분도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 이유로 처분을 취소난 판결 선고되어 확정된 확정판의 기속력은 취소되더된 절차의 위법에 하나에 미치는 것이며 적고한 절차를 갖추어서 통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고난 없는 행정처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처분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적고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규속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권한 없이 어떤 처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효예요. 그 무효하게 소송이 피고는 그 처분 행한 그 처분 청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쳤으면 수습하는 거 그 뒷감당도 다 그 처분 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봅니다. 영업 양도 영업자 지승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식품인생법상 허가 영업자 지승계 신고 수리 처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에 당사자에 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 해야 한다. 종전 영업자도 당사자다. 동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전 통지 해야 되고요. 자 2번 관할 행정청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의 영업 양도 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의 민사증서 이 아닌 행정소 신고수리처분의 무효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민사증을 먼저 제기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다. 그럼 바로 행정소 신고수리처분도 무효라는 걸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례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증 발생한 위반행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 기속된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양도인에 기속돼요. 이런 경우는 양도 양수됐는데 양도인이 허락을 한 거죠. 양수인의 영업증에 발생한 위반행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전이니까 누가 지금 명의자예요. 양도인이죠. 양도인에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자 여기도 작년에도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객자용차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은 관료법기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에 가름하는 과정부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갑의 현실적 위반해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의 과정부가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갑의 고의과실 없는 경우에는 과정부가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게 틀린 거죠.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요게 이제 뭐하고 다르죠? 행정벌 행정벌 행정 이제 써벌 과태료죠. 이 과태료 이쪽은 어때요? 고의과실을 요구하죠. 그런데 과징금 가상금 가산세 또 이제 제재력처분 영업정지 영업치소 이런 경우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꼭 이반의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과정부가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 있고 또 과징금이 법의장 한도를 초과하여 입한 경우 법원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 역시 많이 출제되는 쟁점이죠.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봅니다. 자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 자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순정히 공공일반의 또는 내부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령에 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면요 국가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아요. 상당의 인관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라도 사회일반인 구성원 개인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출제된다고 특별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7급 시험에도 이제 이쪽 정답직으로 나왔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잘 본 친구들은 지금 이 해설 강의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실전동의라든가 기초문제라든가 이번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거고 엄청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2번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 총구여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비권력적 작용도 당연히 포함되죠. 사경제 주체성이 사법행위만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경과실로 인한 경과실로 불법행위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을 배상했다면 경과실라고 그랬죠. 타인의 채물을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무에 반환 의무가 있다는 빛의 변제 타인의 채물을 변제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빛의 변제다 해서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그 공무원은 누구에게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국가에게 피해자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고 국가에게 구상권 자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지방자탄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보상 책임의 대상에 되는 영접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영접을 개념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죠.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1번이 맞고 이제 나머지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 위반행자인 조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종속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책임이에요. 영업주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번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화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구소공 대상이 된다. 자 통고처분은 전형적인 행정처분 아니죠.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처분 검사의 부교소 처분 항구소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3번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을 상실된다. 이게 맞죠.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이 상실되고 과태료 재판을 맞게 되는 거죠. 4번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하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본칙이 적용된다.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본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이 박스형 문제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전형적인 거라서 바로 쉽게 이제 또 답이 골라지죠. 옳은 거 강제집행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죠. 결국은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고론이 없더라도 그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철거 의무자인 점유자에게 퇴거 의무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퇴거를 명하는 집행고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처음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철거를 그래서 이제 하지 않으면 적법한 사용처음권을 가진 개인이 국가를 대신해서 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시 그대로 다 빈출된 지문이에요. 디귿번 일반 공유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임으로 행정상 강제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집행 허용되지 않죠. 행정상 강제평이 된다면 민사소송의 이제 이런 강제평은 보충적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관계법령에 입안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공부상 의므로서 대집행 대상이 된다. 자 이게 비대체적 부자기무죠.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집행은 대체할 수 있는 것만 대체적 자기무위 위반만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옳은 지문이고 성결문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성결문제 공정력과 성결문제 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쟁점이죠. 자 1번 조세부가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동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가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한 판결을 할 수 있다. 자 맞죠 무효임이 이제 성결문제가 됐을 때는 민사부원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부당이 반환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취소사유이면 취소되기 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자 맞고요 2번 영업허가치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치소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치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틀린 거죠. 여러분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무효와 취소에 구별실익이 없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국가배상소송에서 이제 위법성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3번 4번도 3번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과한 경우에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당연 무효가 아닌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발급받은 사건 같은 맥락이죠. 운전면허가 추되기 전에는 당연 무효가 아닌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예요. 4번 영업과 처분이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무호가 영업으로 기도됐으나 형사부원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과 처분이 행정소음에서 추되면 형사부원은 무호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1번 지방자탄체가 일방 당사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삽상계약에 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 계약자 원칙 등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자체가 일방 당사되는 공공계약이 삽상계약에 당한다면 사법원리 그대로 사적자치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국립운원 국립운원 부설주장에 위탁할 유용의 운용계약 이건 뭐예요? 강학상 특허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2번 지분하고 4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강학상 특허. 4번에 이게 진짜 사업상 계약이에요. 지방자단체가 A주직회사와 자원의 수시률과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주직회사와 체결한 위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협약은 삽상계약에 당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고 이건 공산계약 틀린 거고 3번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가 다른 당사와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을 지겨야 된다 그랬는데 공산계약 당사자 소송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리고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도 역시 다 기출된 거예요. 기출 작년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십니다. 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원고의 총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원에 적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직권에 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사정판결 사정판결은 늘 자주 빈출되는 쟁점이라고 했어요. 사정판결은 원고도 피고도 불만족스럽다. 그랬어요. 원고 피고 모두 다 상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다. 2번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추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에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취소에서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령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켜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처분을 하더라도 그건 확인적음에 불과하다. 3번 공사중지명령 상대방에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량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에서 그 공사중지명령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이게 안되죠. 그러니까 이 기각 판결도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은 이미 판단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동일한 적법성을 다시 다투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병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4번 행정청원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유가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그랬어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종전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는 거지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면 이건 종전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해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봅니다. 에이 행정청이 자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해서 갑은 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1번 비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제기를 에이 행정청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기각제기에는 이제 기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정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처분 여러분 이제 취소심판에서 취소 취소 제결 또 변경 제결 변경 명령 제결 이렇게 할 수 있죠. 취소 명령 제결은 없지만 취소처분에 대한 인용 제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 3번 갑이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경우 비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정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목리에 크게 입이 된다고 인정하면 갑의 심판정부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사정제결이죠. 사정제결은 무효확인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취소심판과 의무 이행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역시 이제 틀린 거고 4번 비행정심판위원회 제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갑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연습했어요.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제도는 없다 그랬어요.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취소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지 재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법상 재심판제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재심은 없다 그랬어요. 4번도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여기도 보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정답은 그래서 2번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A시장으로부터 3월에 영업정치처를 받은 숙박업자 갑은 이에 불구하여 행정쟁속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B시장으로부터 건축과 거부처를 받은 은은 이에 불구하여 행정쟁속을 제기하고자 한다. 자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이 이제 취소금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하는 데 있어 갑의 보란청구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나 자 보란청구가 적법할 것 이것도 요건이라는 거예요. 집행정지에 대한 거는 이제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집행정지 쟁점은 그래서 이제 고난소송이 제기되어야 돼요. 그것도 적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2022년 1월 5일 영업정치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3월 29일 1월의 영업정치처분으로 변경하는 제기를 있었고 그 제기에서 정보를 2020년 4월 2일 송달받은 경우 최소한 기산점은 1월 5일이다 그런데 애초에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그때가 아니라 재결서 재결서 송달받날로 토 9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결을 거쳐서 다투는 거기 때문에 요게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1월 5일이 아니고 자 틀렸고 3번 의리 의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명령 제기를 있었음에도 비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은 직권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직접처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직접처분도 그렇고 간접강제도 그렇고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직권으로 안 됩니다. 직권으로 직접처분 간접강제 직권으로 신용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의무행심판 처분 명령 제결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 제결 이행 제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직권으로 안 되고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의리 건초가가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시장이 기속력이 위반돼서 다시 거부처분을 안겨 의른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기속력이 위반돼서 다시 처분을 했다? 기속력이 위반된 처분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효예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그래서 인용 판결을 했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기속력이 위반해서 다시 처분을 하면 그런 경우도 역시 간접강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나머지가 이제 틀린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제 지금 집행정지 또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맞물려 버물려가지고 이제 출제한 거라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좋은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직접 처분하고 간접강제는 제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이건 너무너무 좋아한다.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나올 거 하나 꼽으라면 직접 처분 간접강제 이건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거 자 그러니까 지금 18번 19번 20번 이게 조금 이제 변별력을 좀 발휘하기 위한 출제자들의 이제 의도된 좀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직 공부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분명해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게 자 여기도 보면 자 도시주거환경정보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자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자 기억번 조합 설립인가 자 이 조합 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죠. 설권적 처문 인가를 받은 해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진짜 인가 보충행이에요. 조합 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문 특허고 자 이후 조합원 갑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의결에 조합원 전체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를 위반하여 위반 것임을 이유로 이 관리처분 계획 무효를 정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인가 고시 있고 나서는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야 돼요? 한고소송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의결에 대한 걸 다투려면 조합총의 의결을 다투는 건 그건 당사소송이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있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한고소송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지금 자 이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기업과 디귿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설류 인가는 특허 그리고 이제 그 조합이 말 그대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건 진짜 인가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니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민사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건 이제 당사송이다 이거죠. 조합청의 결의와 관련된 소송은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한고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을이 지금 뭐예요? 그게 이제 을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건 이제 고시 인가가 있고 나면 이제 그건 한고소송으로 다투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이건 이제 당사송으로 해야 맞고 4번 갑이 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비구청장을 피구로 해야 된다. 자 조합이죠. 조합 구청장에 그 조합이 설립이 인가를 받으면 그 조합이 이제 그래서 이제 피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행정시반 재결에도 판결에서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벌써 틀린거죠. 재결은 이제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회관계의 범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는 이와 모순에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자 기판력은 오로지 판결에 투기한 여력입니다. 자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소위관 제한이 없다. 자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송도 가능해요. 그런데 소송 형식이 취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 거고요. 전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전치주의 당의 적용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거부행위가 항구성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에 권리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자 여러분 이제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거부행위가 항구속 대상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절상 신청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거부행위가 신청이나 실체상 권리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또 이제 권리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4번이 옳은 지문인데요 처분시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환 제기기간에 관해서 법정심환 조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 보호할 신뢰이건 통지받은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에서 이제 이런 오고지 불고지에 관한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뭐 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했다고 해서 그게 확대돼서 뭐 제소기간이 막 길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최근에도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린 지문입니다 자 쭉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봤는데 아주 깐깐하고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다른 과목들도 같이 보고 또 시간의 압박감도 느끼고 또 긴장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잘못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은 항상 느끼는 건 아 진짜 별거 아니다 늘 보던 거 책에 있었던 거 다 나왔네 그런데 약간 아리까리하는 거 한두 개 분명히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혹시 낯선 게 있어도 소구하는 방식으로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은 없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유형과 경향은 기본적으로 쭉 유지될 거다 다만 이제 난이도만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분들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역시 기출문제구나 이번에도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기출문제 열심히 하시면 법과목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심화학습을 통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제 실전동형 또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예측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이제 실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은 모두 이제 도전을 하셔가지고 직접 부딪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공부했던 걸 발휘한다면 이제 그때는 완벽하게 고득점에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됐건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래서 이제 건승을 기원하고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요번에 좀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시험 심기일전에서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